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안녕하십니까 K.O. 여러분 9월 17일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에 우리가 고전읽기로 함께했던 아시시의 송프란치스코 이야기로 오늘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송프란치스코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마당에서 제비들이 시끄럽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자신이 설교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해 줄 것을 제비들에게 명하자 제비들이 순종하고 조용히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루는 길을 가던 중 머리를 들어 길가에 나무들을 올려봤더니 새들이 크게 무리지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송프란치스코가 동료들에게 이리 말했다죠. 여기 이 길에 남아서 날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가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새들에게 말을 건네고 와야겠소. 그렇게 새들은 송프란치스코의 설교를 듣고 축복을 받은 후에 창공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성인전의 일화들입니다. 송프란치스코가 새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 새들이여,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훌륭한 겉옷도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대들을 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대들은 파종하지도 추수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먹여 살리시고 냇물과 샘물을 마음껏 맛있게 해주시고 산과 계곡과 높은 나무에 보금자리 은신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대들을 만드신 분께서는 그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열심히 그분을 찬미하십시오. 여러분 어찌 들으십니까? 단지 새들에게 또 짐승들에게 설교하고 기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성프란치스코는 창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 각 생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성프란치스코의 기도가 있죠. 노래가 있죠. 또 하나의 기도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요. 현존하는 두 개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곧 태양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이 역시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주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오로지 당신만을 찬미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흠숭하나이다 경외하나이다 그 누가 당신을 감히 부르오리까 오 모든 피조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우리 형제 태양아 그분은 너를 빛을 만들고 우리를 비추게 하셨지 넌 얼마나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지 너에게서 높으신 주님이 보인단다 오 우리 자매 달과 별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이 너희를 하늘에서 맑고 고귀하고 어여쁘게 하셨지 오 우리 형제 바람아 구름아 온화한 모든 날씨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네가 모든 피조물을 잘 살아가게 하는 것도 모두 그분 덕분이지 오 우리 자매 무라 주님을 찬미하여라 넌 아주 쓸모있고 겸손하고 귀하고 정결하지 오 우리 형제 불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이 너를 밤을 밝히도록 하셨단다 아름답고 즐겁고 강하고 거세게 하셨지 오 우리 자매 우리의 어머니인 땅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넌 우리를 보듬고 보살펴주지 온갖 과일과 알록달록한 꽃과 약초도 내어주고 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과 고통과 슬픔을 참아내는 사람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복되다 평화 속에 머무는 사람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왕관을 씌워주신다 오 우리 형제 죽음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어떤 생명도 그 소나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지 죽음의 죄악으로 죽어나갈 것들 위로 불어라 복되다 주님께서 굴복하는 죽음을 본 사람들 두 번 다시 죽음이 괴롭히지 못하리라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미하나이다 감사드리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나이다 다소 길었지만 전문을 모두 낭독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가요? 성프란치스코는 태양과 달과 별, 바람과 물과 불, 땅과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용서하는 사람들 고통과 슬픔을 참아내는 사람들, 평화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제각각, 제각각 그들을 그 빛으로 보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그 모두를 그가 형제와 자매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인류 역사에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는 위대한 마음 하나를 표현함으로써 절정에 이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까지도 형제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전까지 죽음은 어디서도 이런 말을 사람에게서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죽음은 피하고 싶은 것이며 죽음은 옆에 두고 싶지 않은 것이고 앞에 놓고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끊어놓고 없애버리기 때문에 원수이고 적이라 불리며 죽음은 인간에게 항상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아니 상대할 수 없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죽음을 형제라고 불러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이 가진 힘을 극복해버립니다 죽음도 삶도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경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외치게 됩니다 주님을 흠숭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은 구별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단호하게 양단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가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중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이쪽과 저쪽으로 발을 두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믿지 않고 정죄를 받을 것인가의 선택만이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된 데에는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15절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라고 번역된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경책 그 페이지 하단 각주를 보시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만민에게라고 번역된 히라보의 원뜻이 그 각주에 실려 있습니다 그 원뜻은 바로 모든 창조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명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는 온천하로 다니며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저는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가 여기까지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그 앞에 서 있는 것들 그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적도 원수도 미운자도 장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형제요 자매로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눈이며 얼마나 기뻐할 마음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기뻤으면 다시 한번 외쳤겠습니까 찬미하나이다 감사드리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드리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1950년대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이 교회협의회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놓고 전세계교회의 대표들이 굉장히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는 저 로마 카톨릭과 같은 또는 기타 다른 교파와 종파들과 같은 그런 머리가 있는 조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의 틀과 제도 안에 모두를 묶어 놓는 그러한 어떤 단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함께 결의하고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라와 인종과 민족과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의 펠로우십 어떤 펠로우십이라고 하면 뭘까요? 동료의, 동료들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황과 같이 또는 감독과 같이 머리가 있고 그 밑으로 어떤 계급체계 안에서 구성되는 조직이 아니라 친구들의 모임 이렇게 정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친구로 만나는 모임 얼마나 아름다운 정의를 내려줬나요? 개신교회의 세계적인 모임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디모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이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있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맡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말씀이겠죠 모든 창조세계에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경탄하며 그저 누리고 즐기고 또한 거기서 거두고 열매 맺혀서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파헤치고 이용하며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주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계의 청직이라고 하는 어떤 사명보다 더 귀한 사명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해서 그분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나오는 말씀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로써 마태복음에서 제자들과 우리가 받은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서 제자로 삼고 그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시잖아요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떤 복음의 표지이거든요 거기서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오 동시에 사람들에게까지도 섬기는 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마태복음과 달리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이것들을 향하여서 이끌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로 찾아가라 온 천하로 찾아가라 하셨고 또한 결국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줌으로써 구원에 참여시킴으로써 옛것을 새것으로 거듭나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삼음으로 이끌어오고 불러들이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이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가서 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옛것에서 새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주라 하시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저는 제게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들께도 이 놀라운 사명과 위임을 보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고 대하고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각각 예수님의 모습을 다르게 표지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제가 이야기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형제로 삼아버린 성프란치스코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는 얼마나 아름답고 자유로운지요 그런 마음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진정 자연을 지키고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가꾸고 읽으며 돌보고 생명을 새롭게 하는 사역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형제로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것들을 대상화시키며 내 말이 먼저고 내가 하는 일이 먼저가 된다면 그것은 그저 한 번의 이벤트, 한 번의 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듯 진정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하게 될 때에는 내가 섬겨서 도와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섬긴 내가 아니 섬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 주어서 더 큰 사랑을 받고 또한 나누어 주어서 더 큰 것을 얻으며 또한 축복해 주어서 더 큰 은총을 입습니다 성프란치스코의 태양의 노래를 꼭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꼭 다시 한 번 들어보시기를 청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사는 이가 진정으로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명을 직접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평하지 말라고 해도 화평할 것이고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세상을 살면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제3, 제4로 느끼며 그것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나야 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가가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슴이 벅찬 존재들입니다 가을에 또한 추석에 또한 좋은 바람과 높은 하늘 아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성프란치스코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또한 우리의 행함 속에서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에 맡겨주신 말씀이 우리의 행위로 삶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되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되어 전해질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겨우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편히 쉬시고 또 새날 아침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늘 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knowing 예수님의 마음 속에 gleich 아멘